오늘 소개할 경품 소프트웨어는 아이탑 탑 데이터 프로텍터라는 것으로 특정 파일이나 폴더를 숨길 수 있고 암호를 걸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소개를 보면 개인 파일, 다양한 데이터를 암호를 걸고 숨길 수 있는 게 주요 기능이고요. 기타 소개는 공홈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지원하는 운영체제는 윈도우 11까지 사용 가능하고요. 경품 이용 약관은 더북에 첨부한 링크를 눌러 티스토리 블로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설치 파일은 공홈에는 지금 다운로드 또는 더북에 첨부한 링크를 눌러 다운로드합니다. 설치 과정은 다음을 누르고 동의를 누르고 다음, 다음을 누르면 금방 끝나고요. 완료를 눌러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마스터 계정 생성 팝업이 열립니다. 참고로 마스터 계정은 비번을 분실했을 때 다시 복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가능한 본인이 사용하는 이메일 계정을 입력하면 되고요. 비번은 입력한 이메일 계정과 동일한 게 아닌 다른 걸로 설정하는 걸 권합니다. 계정 만들기를 누른 다음에 프로 버전 활성화를 위해 등록 메뉴를 누르거나 지금 활성화의 마우스 커서를 댄 다음 라이선스 입력을 누릅니다. 다음으로 블로그에 첨부한 라이선스 코드를 복사한 다음 붙여넣기를 하고 등록을 누릅니다. 이렇게 등록하면 프로 버전으로 바뀐 걸 볼 수 있죠? 프로그램 사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암호를 걸거나 숨기고 싶은 파일을 추가를 눌러 등록하거나 그대로 프로그램 내로 등록하면 이렇게 잠금 상태로 바뀝니다. 이렇게 잠긴 상태의 파일을 더블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액세스 권한이 필요하다는 팝업이 열리고 계속을 눌러도 열 수가 없습니다. 안전하게 열기를 클릭하면 폴더 내에 있는 파일을 목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숨긴 파일을 열기 위해서는 홈으로 복귀를 누른 다음 상태 부분의 자물지 아이콘을 누르면 이렇게 해제됩니다. 해제한 다음에 잠긴 파일을 더블 클릭하면 다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뉴 목록에서 설정을 누르면 일반 탭에서 보호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데 읽기와 쓰기는 액세스 차단이 자동으로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읽기만 허용하려면 체크해제라고 사용하시면 되고요. 탐색김이 기타 프로그램에서 숨기기를 선택한 다음에 확인용도로 적용하면 프로그램 내로 숨긴 파일이 사라집니다. 암호 탭에서는 암호 보호 활성화가 자동으로 체크가 되어 있고 암호를 변경하고 싶다면 마스터 계정 암호를 생성할 때 입력한 암호를 입력한 다음에 다른 비번으로 설정하면 되고요. 프로그램을 종료한 다음에 다시 실행하면 마스터 계정에서 생성한 비번만 입력하고 로그인을 진행하면 됩니다. 비번을 분실했을 때는 비밀번호 분실을 누른 다음에 계정을 만들었던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비밀번호 재설정을 누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스터 계정을 생성할 때 가능하면 사용하는 이메일을 입력하라고 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 때문인데요. 이메일을 입력한 다음에 비밀번호 재설정을 누르면 랜덤 비번을 이메일로 전송됐다는 안내를 볼 수 있고 입력한 이메일 수신함으로 이동하면 로그인 가능한 임시 비밀번호를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로그인으로 복귀를 누른 다음에 임시 비밀번호를 복사를 하고 붙여놓은 다음 로그인을 하면 이렇게 숨긴 파일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도록 데이터 보호 프로그램이 필요했던 분들은 설치하고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